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신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셰틀인생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말에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주무 원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인사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사소의 직원이 주무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이 부활주간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 찬송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실수였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내가 일부러 부활 찬양을 넣었습니다. 부활절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찬송과를 바꿨어요. 첫 찬송과를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매일 매일 부활절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건심 전혀 없네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면 걱정건심이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부활신앙 매일 영생의 감격 매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쇄소 직원처럼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 그렇게 확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이런 사람을 고정형 인생이라고 합니다. 고정형 인생.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새로운 것이 실외. 그러니까 예수 믿년도 하면서도 무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니까 무력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고정된 마인드, 옛 털에 갇혀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새 털 인생. 새 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만 해도 전혀 20장까지의 말씀이 완벽하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21장의 말씀은 왜 요한이 또 한 장 더 썼을까? 이것은 더 이상 과거형의 삶에서 매여있지 말고 새 털 인생을 그렇게 살라라는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현장 변화의 역사가 담긴 내용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정인으로 교회사 전면에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문역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 통해서 예언계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뒤 이 구속사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는 시간표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옛 털깨기입니다. 1, 2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라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본문에 나오는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디베라 같은 거예요. 디베라라고 했느냐 당시 로마 이데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는 신도시였는데 유다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일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의 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봉 28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와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이렇게 지루하고 앉아있다가 보니까 성질급한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돌발 행동합니다. 3절입니다. 시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내가 이 자리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그런 삶으로 그렇게 완전히 인생을 방향을 예수님 만나고 나는 게 확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의 만나기 전 과거의 물고기 잡는 어부 수준으로 다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옛 털에 갇혀있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옛 털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삶 옛 털을 깨지 못하면 자꾸 반복되는 실패를 해요. 옛 털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많은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으로 영생의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변하고 사람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3년 전에 예수님께 부른받을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3년 전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자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거물을 짚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었거든요. 그때와 전혀 모습이 틀리지 않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를 않느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옛 모습 그대로였어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이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 지켜보고 있다가 날이 밝아질 때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냐? 얘들아 너희에 고기가 있느냐? 여러 표현으로 제자들을 부를 수 있는데 하필이면 얘들아 왜 어른들인데 얘들아 했을까? 얘들아 얘들아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얘들아는 헬라말로 보면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파이디아는 미성숙한 아이. 얘들아 다 어른들인데 갑자기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과거에 잡혀있으니까 영적 성장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얘들아 영적 수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에 보면 성인아이라고 있어요. 성인아이 어른은 어른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그 내면은 아이라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성숙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나이는 뭐고 결혼해서 어른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어른 아이 상처받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과거에 매인상 과거형 인간 이렇게 되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잘하지도 않고 생각이 사라지도 않고 삶이 변화가 없어요. 문제 사건만 딱 치면 상처받아.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말 아닌데도 그냥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부정적이 그리고 다 움츠러드는 대부분 다 용기가 없어. 새롭게 어떤 새로운 변화 두려워. 왜 어릴 때부터 너는 못해. 너 머리가 나빠. 너는 약해. 전부 이 상처들이 그대로 제대로 하나 해본 게 없어. 결국은 고립된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과거형 인생 어린이 된데도 자라지 못하는 이런 성인 아이 영적으로요 이렇게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창물도 됐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야. 요만한 바람마디 상처받고 요만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전혀 영적으로 건강하지는 못해. 다시 말하면 창세의 3장의 나중심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전부 나중심 이 옛 털 나는 돈이 없어 6장 11장 모든 게 세상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옛 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걸음도 믿음에 전진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스윙 받는 현장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서론적인 것에 매여서 살면 본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의 결렬한 전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까지는 잡지를 못했어. 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서 예수 믿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찾아와서 믿게 하시니까 예수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버린 건 사단이 못 건드려. 그 대신에 사단이 하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도록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신앙장하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입히지 못하도록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세요. 공상주의 저 중국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둡니다. 전도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힘이 나가는 그 목사님 교회를 교회를 지으려고 건축원금 하나한테 이거 모았다고 교회 다 박살내 없애버리고 돈 다 빼앗고 그 목사지 7년형 받으러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조선주의 삼자교회에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이따라 말하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잡고 완전히 다 쫓아났어요. 러시아 지금 엄청 핍박 쫓아내죠. 저 카색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저 중아시아 싹 다 모슬렙 싹 다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잖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건 너만 믿지 다른 사람은 영향을 입히지 마. 절대로 못 입히게 하는 이 사단이 딱 교회를 달려도 옛 털에 갇혀가죠. 가까이 왔는데 구원을 사람들 사람이 왔는데 하나 보내준데도 못 벗어나. 영향을 못 입히죠. 옛 털에 갇혀가죠. 나는 못해. 나는 한 게 없어. 나 나 나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이런 옛 털을 과감하게 깨부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10일째로 보면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아라. 어린아이의 지금 이 사도바울이 누구예요? 영적 어린아이 때 예수님 사람 피 빠고 예수님 사람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럴 때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몰랐다. 그 어린아이 때 그때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어린아이 일을 다 버렸다. 아멘 은혜를 받고 영기에 나와서 이제는 복음 깨달았으면 과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서 확실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꼭 어린아이 교회를 다녀도 뭐 회의를 하면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 한다면 모여가 해야 어린아이들 같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인간 만에 체감한 게 골짝알짝 어린아이 같다. 영의 눈이 맑은 이 사람의 때 보면 이거 정말 어린아이들 같구나. 어린아이 같다. 노는 게 꼭 문제의 사건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어린아이 같다. 영적이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세계교회 문 닫는 거예요. 히브리스 10장 38.3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마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으로 이렇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오. 신앙이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빠꾸고 가면 멸망할 자가 그랬어요.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런 믿음이 살아야 돼요. 옛 털에 다시 갇히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뒷걸음질은 아주 치명적인 악수예요. 바둑을 뜨면 한 수를 잘 못 떠가지고 그 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뒷걸음질은 영적 신앙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장을 하면서 얘는 뒤로 물러간다. 완전히 그냥 성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베스 6장이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무장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로마 군인들의 갑옷 전쟁에 나갈 때 입은 옷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값을 입으라 그러지요. 전신값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신값의 특징을 보면요. 특징이 뭐야. 안면방어예요. 특징은 전부 안면에 전부 방어가 딱 돼. 진리허리를 뜨고 의에 형대를 붙이고 평안의 보험에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고뇌의 툴을 가지고 성의의 검으로 싸워라. 완전히 안면방어예요. 방패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뻥 뚫려 있어요. 뒤로 돌면 그냥 죽어요. 안면만 앞으로 정면으로 그렇게 나가야 됐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은요. 결코 뒤로 돌았으면 안 돼.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여러분이 영적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하니까 훈련 더 받고 더 훈련 받고 더 현장 가고 더 영적이 되어지고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게 다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도 알아야 돼. 뒤로 돌았으면 안 돼. 성경을 뭘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어젠은 이전이요. 작년은 이전이요.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늘 이번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은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도 상관없어. 날로 새롭도다.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지루하게 생기면 성공 못해요. 지루하게 생기면 사람들을 얻지를 못해요.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고 마음의 믿음을 딱 가지면요. 이상하게 모습이 새롭게 보여요. 아멘? 새롭게 보이면서 분위기가 새로워. 자기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삶도 새로워. 모습도 새로워. 봄이 가까이 오면 집도 한 마리 커튼도 좀 바꾸고 침대도 방향도 좀 바꾸고 책상도 방향도 좀 바꾸고 뭔가 분위기를 좀 바꾸면 또 새롭게 느껴지잖아. 하기 싫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싫으냐고요. 새롭도다.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다 새롭게 돼요. 믿음대로 될 줄 알아. 내가 마음이 애틀에 잡혀있으면 전부 옛날 그대로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그냥 이 모습으로 살아. 새로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서 보면 아이고 작년이나 10년이나 똑같네. 자기는 못 느껴. 애틀에 갇혀있으니까. 새롭게 하겠다고 개혁 경신하겠다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애틀에 갇혀가요. 이제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살지 마기 바랍니다.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끝났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천만 명이 책을 본 세계적인 페트셀러 책 제목이 뭐냐. 생각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의 지혜. 이 생각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뭘 강조하느냐. 인간은 행복과 불행의 창조자다 그랬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이것은 신도 악마도 환경도 어느 누구도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 그랬다. 자기 자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유행의 자유 로봇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어요. 자기 의지가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사람이 생각이 들고 마음이 움직여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결국은 생각에 조절이 되잖아요. 성경도 받는 것이 생각부터 시작되지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은혜. 아멘. 그래서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이 틀을 갱신. 왜 부활하신 예수의 시도가 날마다 새롭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영적 비상의 삶을 사시기를 재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틀 가축입니다. 오줄로 육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덜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았는지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동선남부 안 던져봤겠냐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데 다 던져봤겠지. 그런데 예수님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예수님 오른편에 다 던져봤어요. 그럼 고기 없어요. 실패하는 이상이에요. 내가 해봤지만 밤새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오르면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벗어나서 말씀 따르지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더하지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 물을 던져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덜 수가 없도록. 다른 생각에 보면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꽉 잡힌 거예요. 일본말로 이빨이.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오랜편 던지를 한다고 던져더니 그 물이 그냥 말로 찢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153마리라고 왜 말했어요? 왜 153마리 정확하게 말합니까? 이 요한은요. 이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모나미 볼펜이 153 써놨죠. 이거 보고 한 거. 153마리. 그 물이 찢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헛소거합니까? 왜 살아왔는데 수년 수십년 사는데 가진 게 없습니까? 나는 하는 게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나는 왜 행복한 삶으로 살지 못해요? 나는 왜 넉넉한 삶을 일평도 살지 못하고 내가 허겁지겁 삽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수입이 많다 적다가 안 해요. 특징이 뭐냐?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모자래. 늘 부족해. 늘 허겁지겁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옛날보다 여러분 잘 살잖아요. 옛날 밥 새끼 먹기 힘들었다고. 지금 새끼 안 먹으려고 일을 쓴다니까. 그런 시대에 살면서 왜 불평, 원망, 행복하지 않느냐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수입과 상관없어요. 넉넉해요. 허겁지겁 안 합니다. 빌려다니고 눈만 뜨면 돈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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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물을 덜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보세요. 단 한 주간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 안 되지만 도대체 이해 안 돼도 그래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믿으라. 믿어.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 가지고 있던 이 기존 털 바꾸라. 고정관념 편입견 상식 다 내려놓고 내 말대로 살아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너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방식으로 오늘부터 살아라.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요? 옛 털을 깨고 새 털을 갖추라.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장식의 3장 1절 11장에서 빠져나와서 4장 1장 1절 3절 8절로 돌아가라. 그게 옛 털이 옛 털에서 빠져나와서 새 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뭐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여러분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7절부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도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들으니까 해변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적시로 바다를 뛰어내렸어요. 즉시로 이 팔찌를 보니까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그런데 이 50칸은 요즘 말하면 90m 정도 돼요. 90m 정도 되는데 이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앞뒤를 가리잖아요. 그것이 땅이든 바다든 상관없어 바로 뛰어내어서 베드로가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좌충우도라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베드로 통으로 배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적시로에요. 적시로 적시로 신앙 적시로 신앙생활은요 영적 성장하는데 핵심 방법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데 핵심 방법이에요. 성인으로 받는데 핵심 방법이 적시로에요. 적시로 하나님의 성인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요. 응답이 여기서 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모테로 신앙생활 했지만 응답받기를 시작하면서 간정이 생기면서 인생 작품이 된 것들 전부 다 적시로 했어요. 하나님 아들 고쳐주세요. 밤철화하는데 전도해라. 나는 지금 내 것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것 하라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관장일이지. 아니 내가 기도한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는 전도해라.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해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밤 11시에요. 바로 나와서 물었어요. 여기 전도 어떻게 했나 이게 나 교회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했나 전도 중학생들이 티켓 들고 가도 저 창고에 있다고 밤 11시에 사찰 좀 불렀어요. 문 좀 열어라. 밤 11시에 그걸 티켓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닦았어요. 자 그럼 전도가 어디 어떻게 하느냐 YMCA가 5원 시간 전도지 5원전 한 장에 5원짜리 2만 장 사서 한 주에 5천 장 찍어버렸어. 바로 그 주부터 바로 시작 적시로 하나님이 뭘 맡기면 직권을 주여 나는 어떻게 하면 되니 너부터 이렇게 해라. 기도하면 깨달음을 줘 바로 적시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너 서울 가라. 서울 가라. 서울 어디로 간다. 침침내 가야지. 술을 모르나. 어디로 가지. 금요일 날 기도한 데 바로 토요일 날 집 내놨어요. 여러분 적시로 아무 생각하고 계획 없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까지 살기를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내가 몇 년까지는 뭐가 되고 뭐 하고 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하루 몇 년 몇 년 내게 맡겨주니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맡겨주니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그날그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더라고 뭐 개뿔 무슨 비전을 뭐 짜다리 세워놓고 하나도 이러지도 못하면서 꿈을 가지지 못하 계획이 계획까지 세워놓지 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없습니까 2, 3, 7 나라 세계보금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용하게 해놓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황의요. 그거 다 다 사기꾼이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일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오늘 얼렁뚱땅 대강 그 다음에 나 시시한 거 싫어 나 큰 거 할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이 엄청나게 지금 있는데 여러분 날 즉시로 은혜 되거든 은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셔틀을 갖추는 거예요. 느리 느리하고 그저 이것저것 죄는 사람 절대로 새로운 은혜 못 받습니다. 서양의 고사성에 보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해야 돼. 안 풀려 안 풀려 문제를 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 안 되는 것을 고르디우스 매듭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원래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해가 프루시아 프루시아의 왕이 됐어요. 프루시아의 왕이 되니까 얼마나 농부의 아들이 자랑스러워 자기가 무척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여기서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수도인 고르디에 신전들이 그 당시 많았어요. 신전 기둥에다가 아주 복잡한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매듭을 지었어요. 전차 한 대를 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딱 묶어놓고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와서 이 매듭을 풀려고 도전했는데 아무도 이 매듭을 풀지를 못했어요.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레산드 대왕이 아시아 정복을 위해서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중에 고르디움에 도착했는데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르디움의 고르디움의 매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듭을 아무도 지금까지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세를 정복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알레산드 대왕이 그래 그럼 가보자. 그 신전에 올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레산드 대왕이 어떻게 이 고르디움의 매듭을 풀 것인가에 그래서 전부 긴장하면서 그저 마음에 그저 말로 엄청나게 조마조마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대왕이 딱 고르디움의 매듭 앞에 가더니 갑자기 칼을 쫙 빼더니 쫙 쳐가지고 풀어버렸어요. 한 방에 풀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어렵게 보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 안에서 풀려면 풀지 않는다니 칼 가지고 그냥 첫 뿐이니까 다 해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요 어떤 문제가 오거든 막 복잡하다 아이고 나 힘들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칼이 있어요. 그 칼이 뭐냐 사도의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확 부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면 안 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단분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런 세투를 다 갖추어 봤어요. 완전 모금 체질입니다. 불평 불만 없습니다. 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제 꼴찌 아팠어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성량 충만해 이 성량 힘을 입어가지고 영적 무한도전하시기를 죄모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카페인 우울증에 그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카페인 우울증 이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 이건 무슨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서 오는 현상이 아니고 이 카페인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낸 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SNS를 보면서 타인의 일상을 보면서 본인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SNS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요 이 SNS에 올라오는 사진도 보면 제일 멋진 사진 그 여행을 갔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막 그냥 흥글이 구입한 이 보석 이 좋은 거 좋은 거 자기 자랑할 것만 다 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그걸 가지고 카페인 중독이라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바라보면 복음 아닌 다른 거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아무 힘 없는 무능한 불행한 어두운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새롭게 되었다. 새틀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오직이래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며니 다 바울이니까 이 말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다 하셨던 사람이에요. 다 하셨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낳고 최고의 가버릴 문화생으로서 어마어마한 집안에서 심지어 로마 신민권까지까지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게 하려 하며니 이 바울은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나타냈어요. 오늘 부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래. 모든 문제사건 그리스도로 다 풀 수 있대.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이 바울처럼 다 있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원한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영국의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사도 1장 3절 8절로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는 전도회 날이에요. 그래서 전도회가 매월 마지막 주 다 모여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교사에는 교사대로 전부 다 각 청년의 청년의 대로 당의 대로 그러니까 전도회 회장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전도회장 모여 다 모임도 없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도회 날이다. 아멘. 그때는 모든 회의가 있으면 안 돼. 교육자들은 싹 다 회의 없어. 당에도 없어. 어떤 회의도 안 돼. 오직 전도회 모임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만 다 모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통하면 친구야. 나이 많던 적도 상관없어. 그런데 친구야 우리나라는 안 돼. 너 몇 살이야. 나이부터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야. 세상에 어제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이한 문화예요. 나이 어리면 아무리 지지 똑딱해도 웃을 게 바랍니다.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회가 있는 거예요. 전도회별로 모이면 나이 동급이니까 대화가 되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전도회는 새가족이 오면 80%가 정착한대요. 어떻게 하냐.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하고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포럼하고 하니까 마음을 정착하는 거예요. 80% 그런데 오늘 전도회는 어디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었고 이래야 되니까 전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 당했다는 이야기. 이게 장로에 없었고 일체 장로들이 자기 나이에 전도회 참석을 하나하나 명단 올리라. 명단 다 올리라. 교육자들 일체 마지막 주는 모임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기관도 있으면 안 돼. 오직 다 전도회다가 전도회다가. 새가족부에서 지난주에 컨설턴트를 외부에서 해달라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요. 이분들이 새가족처럼 차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 전부 다 리포트를 했어요. 한 번 더 안 돼. 그런데 한 번을 지난주에 했는데 내가 보고서 보니까 주차장부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새가족인데요. 새가족은 새가족이라 해야 돼요. 그게 특별히 대우도 없어. 어쩌다가 차를 대놓고 어디로 가는지 본당인지 어디로 가는지 안내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올라와서 본당이 왔는데 본당이 한참 있었는데 아무도 안내 안 해주더래. 입구에만 쫙 모여 자기들끼만 계속 말하고 있고 새가족이 와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더라. 그냥 한참 서 있다가 앉으니까 탁구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제 직당을 갔는데 바보의 물 엎어가자고 물 엎어가는데 그것도 불길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체크들을 쭉 다 해가는데 한 분 더 한 대. 내가 볼 때 이야 새가족 잘한다. 새가족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교인 중심으로 컨설팅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단의 역사에서 새가족 뿌리 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신약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 다 경신 개혁 셔틀을 바꿔야 되겠다.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경신 개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나. 내가 한중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사모니를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훈련 속에 들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깨어있는가. 졸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컨설팅 한번 해보세요. 옛틀에서 빠져나와서 새틀로 그렇게 바꿔서 경신 개혁해서 나가지 않으면 못 살아나와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월남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월남 군들 가서 많이 죽었는데 그 월남이 바로 저 월명이오죠. 저거 호치민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래 잘 죽고 가지만 저래 어떻게 저렇게 되었냐. 그랬대요. 그 개혁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있던 내기자분인데 그분 그랬대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도 바꾸고 피로가서 마노라도 바꾸고 그랬대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죠. 마노라를 바꾸면 안 되지.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개혁 경신을 해서 어떻게든지 인민이 잘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바꾸고 해서 베트남이 저렇게 3천 불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겠어요. 막 바꾸는 판인데 노래도 나가서 바꾸고 바꾸고 하는 판인데 이건 회장인 마노라 왜 다 바꾸라 그랬대 이전 회장은.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개혁 경신하자고 이노베이션 하자고 난리인데 맨날 그게 그거고 그게 창경이나 십년제이나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기보험 2, 3, 7달에 주역을 수입받겠냐고요. 여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4천만 성도와 2, 3, 7달을 보험하려 달려가는 여운교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시고 여기에 직분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동력한 공동체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운교의 모든 성도들을 정말로 힘차게 영적으로 무한 도전하면서 주역되시기를 주염므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